안녕하세요. 저희는 첫 번째 미니앨범 골차를 발표하고 타이틀곡 담다디로 활동하고 있는 골든차일드입니다. 먼저 10월 9일 한글날을 맞이하여 한국이 아닌 멀리 베트남에서 전국의 한국어를 전공하고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모인 연합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해외 공연을 많이 다니지 않아서 아직 새해 팬분들에 대한 느낌이 많지는 않지만 한글을 사랑하는 것만큼 앞으로도 K-POP도, 상국 문화도 그리고 저희 골든차일드도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골든차일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